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19일 저녁 해남의 한 사찰 승려 7명과 업조 1명 등 8명이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이들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불교 조계종은 입장문을 내고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해발 8,047m의 히말라야 브로드피크를 정복한 뒤에 하산하다가 실종된 김홍빈 대장에 대한 수색작업이 기상악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파키스탄 육군항공구조대 헬기가 기상조건이 나빠서 뜨지 못하는 등 수색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구조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의 장성민 이사장이 목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 이사장은 오늘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국민 대통합의 대담한 모험정치로 한국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쏘아올리고자 한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